네, 오늘은 노인을 위한 시장은 없다. 이런 책입니다. 경제학자로서 노인 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래에 노인들의 고령화가 가장 큰 화두가, 경제학자와 관심을 가진다는 건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도 앞으로 이 고령화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화두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서 관심을 갖는데요. 이 책은 조지 코글린이라고 MIT의 노인 문제를 연구하는 경영학과 산하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분이 쓰신 책이라서 제가 골라서 읽어봤고요. 좀 약간 경영학적 관점에서 쓴 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막 노인 문제를 해결하자는 문제의식은 아닌 것 같고, 여기 나와있지만 원래 제목은 더 롱제비티 이코노믹스라고 해서 장수의 경제학, 즉 사람들이 오래 사는 경우 어떻게 경제를 해놔야 되냐라는 거고, 가장 빠르게 성장하지만 가장 오해하고 있는 시장이 바로 이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시장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제가 읽고 요약을 해봤습니다. 미리 좀 말씀드리지만 이 책이 잘 구성되어 있지는 않더라고요. 저도 기대를 하고 봤는데 조금 이렇게 일관성이 없고, 노인 문제가 꼭 아닌 것도 좀 많이 언급되어 있고, 경영학적 측면에서 그래서 앞부분, 굳이 읽으신다면, 글쎄요, 제 요약을 듣고 흥미가 시켜서 읽으신 앞부분의 챕터를 읽으시고, 챕터 7이 그나마 좀 요약이 돼 있고, 나머지 부분은 필요하신 부분만 발췌해서 읽으셔도 되지 않을까. 고령화의 요인을 보면요, 당연히 수명이 연장된 겁니다. 의학이 발달해서 사람들이 예전에 70에, 70을 넘기는 사람도 거의 없었는데, 50년 전만 해도, 이제는 평균 수명이 80이 되는 이런 시기가 왔으니까요. 그 다음에 아이를 접견하는 출생률의 저하.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인데, 저도 이거는 생각해 보니까 맞는 말인데요. 베이비붐 세대라고, 우리도 우리나라에 60년대에 엄청나게 인구가 많이 늘었는데, 미국은 50년대, 일본도 50년대, 60년대, 유럽도 마찬가지고, 이때 하여튼 50년대 말에서 60년대 사이, 세계 인구가 엄청나게 아이를 많이 낳은 거죠. 그래서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다 60세가 돼서 퇴직을 하는 시기가 온 거죠. 그래서 갑자기 은퇴자가, 즉 사람이 그냥 저절로 늙어가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60세, 65세를 은퇴 연령으로 봤을 때, 갑자기 어마어마한 인구가 일을 하다가 일을 그만두는 그런 시기가 온다는 거고요. 노인 시장이 왜 중요하냐. 일본 고령층의 소비는, 즉 60세 넘으신 분은 연 3만 9천불, 그러니까 4천만 원 이상을 쓰는데, 3, 40대는 연 2만 9천 5백불, 즉 3천만 원 좀 넘는 수준을 쓰고 있다는 거죠. 즉 노인들이 부자란 얘기입니다. 미국 50대, 그러니까 나이가 50이 넘은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미국 자산이 83%다. 즉 50 밑에 20대, 30대, 40대가 소유하고 있는 자산이 불과 17%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노인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큰데, 이 시장을 지금 제대로 노린 상품이나 이런 것이 경영학적으로 나와 있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는 이런 은퇴 연령에 대해서 고려해봐야 된다는 주장을 사실 되게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 가장 큰 주장인 것 같고요. 저도 뭐 생각해보니까 일리가 있는 것 같은데요. 남북전쟁 이후에 북군 참전용사들은 전쟁이 끝나고, 젊었을 때 했지만 나이가 이제 20대에 전쟁하고, 이제 50, 60대 되면 일찍 퇴직을 했대요. 근데 남군 참전용사는 60, 70이 넘어서까지 일했다. 그럼 남군이 왜 건강이 좋았나요? 그건 아니고 북군은 이겼기 때문에 정부에서 연극을 받았지만, 남군은 남부 정부가 없어졌잖아요. 남군의 정부가. 그래서 연극을 못 받으니까 이랬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 사람이 늙어서 일을 못하는 게 아니라 연금이 나와서 일을 안 하게 되는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다 맞는 얘기는 아니지만 일부 일리가 있지 않나 생각되고, 사회보장제도를 이렇게 제정하면서 노인은 인식이 경제적 활동 능력이 없어서, 사회가 어떻게 장애인 비슷하게 도와줘야 되는 사람이다. 부양의 대상이다. 라고 정했는데, 처음에 미국에서도 이거를 이 사람이 늙었다고 무조건 연금을 주는 게 아니라, 늙어서 일할 능력이 없어졌는지를 의사인태 가서 감정을 받아와라. 했는데 의사들이 도대체 내가 이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객관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해서, 그냥 60세, 65세로 정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쩔 수 없이 정해진 거지만, 현실에서는 이게 아직 일할 수 있는 사람들도 일부 일을 갑자기 안 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것이 문제다. 고령화가 이루어지면 당연히 성장률이 감소합니다. 한 연구에서는 고령화가 미국이 없었다면, 미국 경제가 현재는 1.8% 연 성장하는데 2.1% 성장할 거다. 연 0.3%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가 막 침체됐다고 하는 것도, 0.2% 예상보다 0. 몇 프로 지금 성장률이 떨어지기 때문이기 때문에요. 이건 매년 그렇게 된다면 어마어마한 것이고요. 그런데 이렇게 생산성이 감소하는 것이 노인들이 자꾸만 늘어나는데, 그 사람들이 일을 잘 못해서 감소하느냐? 분명히 그런 점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나이가 됐다고 막 은퇴를 하는데, 그 중에는 젊은 사람보다 일을 잘하는, 즉 젊은 사람이 잘하는 분야가 있지만, 특정 분야는 경험이 많은, 60세 대신 노동자가 더 잘할 수도 있는데, 경험이 많아서, 그 사람 중에 다 일을 잘하는 건 아니지만, 일을 잘하시는 분들도 많이 섞여서 은퇴를 해서 성장률이 감소한다고 저자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건 저도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현실에서는 노인들이 은퇴할 때 생산성이 높고 일을 잘하는 사람부터 은퇴를 한다는 거예요. 일을 못하는 사람일수록 남아있고, 왜냐하면 잘하는 사람은 이미 돈을 많이 벌었는데, 내가 더 이상 왜 힘들게 일하냐? 이 돈 갖고 은퇴해서 골프나 치고 좋은 음식이나 먹고 놀러 다니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이분이 한번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 다니는 클럽에 가봤는데, 정말 아직도 건강도 좋고 쌩쌩하고 이런 분들이, 정말 젊은이에 못지않은 60대 노인분들이 하루 종일 골프만 치고 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한때는 수익을 몇십억, 몇백억씩 올리던 그런 사람들인데, 갑자기 돈 많이 벌었다고 이렇게 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이익이 있냐? 이런 얘기를 던지고 있습니다. 고령화 생산성, 육체적 능력은 많은 연구에서 나이가 들면 감퇴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신적 능력은 어떨까요? 정신적 능력도 나이가 들면 감퇴한다라는 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한 연구자가 한번 정신적 능력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해 봤답니다. 즉, 치매에 궁극적으로 걸리는 사람은 이런 인지능력이 나이를 먹으면서 나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치매성, 초기 치매성인 사람들을 제외하고 다른 사람들, 즉, 치매에 안 걸린 사람들만 봤더니 정신적 능력은 젊어서나 나이 들어서나 똑같다. 즉, 이 치매에 걸린 몇 퍼센트의, 이렇게 10%인지 모르겠지만, 그 퍼센티지의 사람을 합쳐놔서 정신적 능력이 쇠퇴한 듯이 보이지, 그 사람을 제외하면 정신적인 노동은 나이 들었다고 못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 지도교수님도 노벨상을 받으셨지만, 지금도 젊은 사람보다 몇 배의 일을 하고 계시니까 맞는 면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럼 이런 유능한 고령 노동자들은 다, 나는 지금 돈도 많고 많이 일했으니까 은퇴하겠다라고 하고, 내가 노동을 하는데 몸이 너무 아프다고 할 텐데, 그래서 사람들이 아이언맨처럼 몸을 다 지탱해 주는 이런 옷을 개발했는데, 최근에는 또 재미있는 게요, 그런 거 하려면 너무 비싸고, 최선성도 맞지 않고 발명되기까지 오래 걸리는데, 의자를 접었댑니다. 그랬더니 의자를 이렇게 밀고 다니면서 일을 하라고 했더니, 오히려 그 의자 때문에 은퇴하려던 사람이 안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써 있는데, 글쎄요, 만약에 이렇게 해결 방법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요. 또 하나는 아그네스라는 복장을 이 저자가 만들었댑니다. 노인 체험을 하기 위한 복장인데, 여러분도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관절이 잘 안 움직이게 하고, 눈도 침침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젊은 사람이 노인을 체험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아그네스를 이용해서, 자동차 운전도 해보고, 매장에 가서, 슈퍼에 가서 물건도 사보고 해보면, 아, 노인들을 위한 상품은 이렇게 해야 되고, 노인들을 위해서는 매장 배치를 이렇게 해야겠구나라는 아이디어를 얻는데, 뭐 이런 것이 되게 효과적이었다라고 저자는 쓰고 있고요. 그런데 이 저자의 생각에는 고령자를 위한 상품을 젊은 사람이 아무리 개발해봐야 한계가 있다. 왜? 고령자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고령자가 개발해야 되는데, 또 고령자 중에 남성은 사실은 그냥 자기가 나이 먹을 뿐이지, 고령자를 돌봐주는 역할은 대개 그 사람의 아내나 고령자 여성이 하기 때문에, 고령자 여성들이 이런 신제품, 노인을 위한 신제품 개발을 하는 것이 가장 맞다고 본다. 다만 이제 여성도 자기가 사업을 내면 투자를 받아야 되고, 고령자도 투자를 받아야 되는데, 투자자들이 뭔가 선입견적으로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고령자와 여성이기 때문에, 투자를 받기 어려운데, 이런 점은 앞으로 해결될 것이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좀 그냥 에피소드가 있어서 말씀드리면, 노인들이 은퇴해서 어떻게 산화를 또 봤더니, 두 가지 형태를 봤다는 거죠. 하나는 더 빌리지라고, 플로리다에 미국에서 은퇴한 사람 중에 돈이 많은 사람을 저도 들었는데, 다 플로리다의 한 마을에 모인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루 종일 헥골프 치고, 하루 종일 술 마시고, 아주 노인들이 놀기 좋은 시설만 쫙 되어 있는데요. 뭐 집값은 역시 좀 비싸지만, 여기 오면 자기의 만년을 이렇게 술 마시고, 재미있는 것은 이 더 빌리지에서 가장 유행하는 병이 성병이라는 거죠. 그래서 노인들도 또 이런 성생활도 하는 모양이다라는 보도도 나갔대는데요. 이렇게 돈 많은 노인들이 한 곳에 모여서, 자기들이 즐기고 오락을 즐기는 이런 형태의 마을이 있댑니다. 여기서는 너 뭐 옛날에 뭐 했냐 이런 얘기도 하지 않고요. 특히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한참 있는 것은 금지랍니다. 특히 아주 20세 미만의 어린이들은 아예 출입금지, 뭐 이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노인을 위한, 노인에 의한 이런 빌리지를 만든 거고요. 뭐 잘 지금도 잘 팔리고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하는데, 반면에 이제 이런 데는 돈이 많아야 가죠. 아무나 갈 수 있는 데가 아니라서, 보스톤에는 비컨힐 마을이라는 조직이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돈이 드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뭐 그냥 물론 몇십만 원씩 회비를 내서, 그 조직을 해서, 그 뭐 외로운 노인들이 취미,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면접을 봐서 자기 클럽에 맞는 사람만 넣어주고요. 그래서 서로 자원봉사에서, 좀 젊은 노인이 나이 든 노인을 돌봐주기도 하고, 또 젊은 노인들끼리 월요일은 같이 영화 보고, 화요일은 같이 점심 먹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자기 마을을, 즉 더 빌리지는 자기가 보스톤에 살다가도, 플로리다로 가서 외부와 다 끊고 살아야 되는 이런 면이 있는데, 그런 그 돈도 부족하지만, 또 이렇게 자기 가족이나 마을과 끊기 싫어하는 사람은, 이런 비커닐 마을처럼 자기 살던 마을에서, 노인들끼리 어떤 클럽을 만들어서, 자발적으로 저 비용으로 하는 그런 방법들도 있다고 하는데, 참고가 되실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노인문제, 해답은 없지만, 큰 문제이기도 하고, 이 책을 보니까 큰 기회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노인시장, 앞으로 저도 교육을 하지만, 젊은 사람 교육보다는, 지금 젊은 사람은 점점 아기가 태어났지 않아서 없죠. 노인분들이 늘어나는데, 교육도 이런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 더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